아, 벌써 먹을래? 아, 벌써 먹을래? 어, 벌써 먹을래? 여러분,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거 삼촌 먹었어, 이거 이거는 먹어본 적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연어 많이 먹잖아요 연어 말고 이제 골고루 먹으라고 연어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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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? 어? 뭐야? 어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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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강아지같은 두꺼워 오! 봉니다! 물질 먹고 있어 아이고... 보이시나요? 응! 야! 다 뺏다! 들고 갔다! 옳지! 옳지! 씻어먹어! 너구리처럼 씻어먹어! 이것도 먹어! 씻어먹는 거 좋아하는구나? 응! 옳지! 옳지! 그냥 가져가 봐! 나 나라서 먹어도 돼! 응! 갖고 노랬네! 옳지! 무vertsu 감자, 감자! 이렇게요! 귀여워 아 얘 째려부서 먹어? 오 배져봤다 아 하나 더 줘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